김종남 씨는 그러면 일단 몇 번 누르셨어요, 영 아니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종국이 외에는 다 아니라고 들려요. 그냥 마음이 식히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종국이 아닌 분을 1번으로 그냥 눌렀어요. 1번을 눌렀고 그건 됐고. 그러면 어디 있어요, 김종국 씨는? 5번이 있어요. 그게 5번이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맞아, 5번. 저 5번. 정남이 형. 5번 아니에요. 맞아. 나도 5번. 나도 5번 같고. 5번이야, 5번. 5번. 저희들의 착각이란다. 저,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요, 저요. 이게 참 히든싱어가 재미있는 게 주인공인 가수에 따라서 판정당 분위기가 좀 바뀌잖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굉장히 전투적이네요. 왜 이렇게 승부욕이 발동을 했어요, 지금. 다 발언권 드리니까 잠깐만요. 아니,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이게 귀로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실력들이 쟁쟁하세요. 지금까지는 김종남 씨 말이 신기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으면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에 꽂혀요. 목소리가. 저는 사실은 이번 1라운드 곡을 들으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생각보다 김종남 씨 노래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김종국 언제 나와 이러다가 사실 1번은 좀 놓쳤어요, 제가 지금.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왜냐하면 눈물 젖은 빵을 같이 먹어본 동생이. 아, 그런 얘기지. 그만하고. 잠깐만요. 일단 들어봐. 김종남 씨. 여기 아이들 친구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눈물 젖은 빵이. 언제 저 빵이에요. 되게 짜겠다 그러겠죠, 뭐. 자, 일단 일단 들어봅시다. 5번이 김종국 씨, 5번. 5번. 말도 안 돼. 아이들 거의 다 들었고요. 레떼암으로 다 들었고요. 5번이 김종국 씨. 네, 김종국 씨. 아니, 5번이 김종국 씨라고. 네. 에이. 에이, 이거 중국이 아는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돼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번이에요. 아니라는 사람. 아니라고? 아니라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5번이 아까 1라운드에 6번뿐이에요. 맞아, 맞아요. 되게 김종국 씨 흉내를 잘 내는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남 씨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이야.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 가슴을 울리는 게 5번밖에 없었다. 그렇죠, 5번밖에 없어. 제가 мам을 질러 버려 에비바디에 댄스. 세상 스타일을 걱정하지 마.